지난주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에 오늘 늦은 오후부터 또다시 시간당 50mm 안팎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. 아직 피해 복구가 한창인 학교 현장에선 2차 피해 우려가 큽니다. 여기에 곧 계약이죠. 당장 학사 일정도 걱정입니다.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주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대학. 학생 수백 명이 자원봉사를 하며 복구에 손을 보태지만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당장 내일부터 서울에서만 학교 수십여 곳이 계약하는 등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지만 피해가 복구된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피해가 워낙 큰데다 비예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지난주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.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해놨지만 계약을 하루 앞둔 오늘 또다시 폭우가 예보되면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경기 동부 등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. 역대급 폭우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.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.